자 우리 이 요한 선왕 회원님도 오늘 처음 무대예요.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떨리실 텐데 많이 긴장되신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훌쩍이 떨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당해주시 바랍니다. 자 이 곡 한 곡 더 연구하고요. 우리 이제 노래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. 무슨 곡부터 사랑의 비를 맞아요. 배그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. 배그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. 배그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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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